자 그래서 백민철 통근장 하다가 똑바로 아래에서 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과에서는 얘랑 얘랑 얘가 중요하다 sometimes의 뜻은 가끔 때때로 그 다음에 always의 뜻은 항상 usually는 보통 얘들은 셋 다 같은 씨인데요 무슨 씨일까요? 어찌 씨 그렇죠 어찌 못 듣니? 가끔씩 못 듣니? 어찌 늦게 일어나니? 항상 늦게 일어나니? 어찌 지각하니? 보통 지각하니?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빈도로 못 듣는지 가끔의 빈도인지 항상의 빈도인지 보통의 빈도인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kay here의 뜻은? 듣다 wake up의 뜻은? 일어나다 일어나다 late의 뜻은? 늦게 늦은 오케이 여기서는? 늦은 늦은 이라는 무슨 씨? 어떤 씨 그러니까 어떻다 하려면 B 동사 쓰면 되는데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you are를 are you? 해서 묻는 느낌을 살려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you need to blockade need to blockade 오케이 이거 좀 풀어서 쓰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대신 왔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고 representative this ete me bt this you are usually big số you the can 여기도 올레드를 할꺼? 오케이 그래서 대는 못 외치고 왔다 만약 네가 가끔 알람시계도 못듣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보통 학교에 지각을 한다면 너는 클락키가 필요하다 대는 못 외치고 왔다구요? If you sometimes don't hear You are your alarm club? 쉼표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Or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클락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크락키 맥스 어 라우드 노이즈 인 더 모닝 오케이 그러면 Make a loud noise 아이고 라우드를 잘못 썼네 Make a loud noise의 뜻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클락키 자 만약에 이게 궁금했으면 무엇을 만드니 하면 되지만 나는 이게 궁금하다 했어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다 라는 말이 궁금하다 했어 아니 아침에 이렇게 클락키가 아침에 뭐하니? 클락키는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클락키 아침에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클락키 do? 오 이거 절대 안 틀리는 거 인 더 모닝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클락키 do 인 더 모닝 했더니 클락키 make some loud noise 인 더 모닝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줘 What does 클락키 do in the morning? 클락키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락키 do in the morning? 클락키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훌륭하고요 그럼 계속 계속 다음 푸드 클락키 헤드 클락키 헤드 아이구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묻고 답하기 바로 해볼까요? What does 클락키 have? What does 클락키 have? What does 클락키? Have Have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바퀴 갖고 있으니까 폼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It will move All around the world Even under the bed Okay 그래서 그래서 를 풀면 Because 어 바로 갑니까? 용어로? 알았어 이 거지? 오우 와우 천재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이트 오오 알았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뒤엔 반드시 하다라는 의미 무그의 뜻은? 어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든 든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오케이 그런 다음을 풀면 윌 윌 윌 윌 윌 윌 윌 You always wake up late or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clock key. 할 뻔했어. 뭐 할 뻔했다고? 못 하겠지롱. 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lock key. 뭐야? Clock key. We'll never stop. We'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Open the bed. Find it.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지 해 봤어? 아이고. 이거 뭐지 해 봤어? Clock key. 오케이. 뭐지 해 봤어? Clock key. 아우. 지독한 놈이네. 자. 이것도 또. 어찌십니다. 빈도를 나타내는데. Always에 정반대되는 빈도야. Always의 뜻은? 항상. Never는? 절대 안 하는 거죠. Not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We'll never stop. We'll never stop. We'll never stop. You can't leave it. You can't leave it. Can't leave it. Sleepy head. Sleepy head. Okay.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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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he, is, she.. She... She, she... She... She, she...